정강현실. 메타버스라는 미래의 링거리가 우리한테 왔다. 2년 됐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냐? 자, 크라우드1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에 너무 빨리 가도 안 돼요. 너무 빨리 가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용을 적절한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다 남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창조적인 일을 쓸 수 있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1은요. 뭘 가지고 가야 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선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점력. 맞죠?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크라우드1은요. 옛날에 우리가 인류가 생산성에 극복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 놓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요. 지금은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관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 4차 산업이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170만의 젊은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서울대학을 나왔건 하바드 대학을 나왔건 연대를 나왔건 고려대학을 나왔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똑똑하고 인물 잘생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크라우드1에서 15만을 투자하고 지금 17만을 왔죠? 17만을 투자하고 25명을 하면은 25명을 추천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돈은요. 남이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해야 돼요. 남이 똑같이 하는데 돈이 안 돼. 이미 그건 상식이야. 상식이 돈이 되나요? 상식은 돈이 안 돼요. 남이 하지 않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산업 사이가 무너지고 있다. 늦기 전에 해라고 조나스 베르노 이번에 제가 두바이 가서 만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르노 회장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좀 빨리빨리 대응 좀 하시오. 그러니까 베르노 회장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2019년도 이거 사업 만들어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이 밀려올 거라고는 자기도 상상을 못 했대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15만 명 20만 명 전세계에 어저께 독일 사람들이 막 프랑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네덜란드 스웨덴 막 밀어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회사들이 그 사람들 2시간만 잠잔대요. 우리는 회원 등록하는데 2시간만 잠잤는데 거기는 개발하고 막 보완하고 이런 것들에 막 캐파스터를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기업들 또 우수한 기업들 막 찾아서 꽂아야 되잖아요. 교수님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도 밤잠 만들고 열심히 합니다. 80% 수익 우리가 다 가잖아요. 그런데요. 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회사는요. 이제 아직 비상장 형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의 공식 회원들이 어지 합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인 게 아니라 제가 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만 있어도 내가 회사를 못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요. 68개국 132개국 전체는 그렇지만 58개국 정도의 기업들이 매일 들어와서 이게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요. 그 회원들이 17만 원의 돈을 내면 그게 IP가 인터넷 IP가 추적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 IP가 추적이 돼서 화면에 뜹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아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자 우리가 이 크라우드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요런 이유가 있어요. 첫째 회사 수익을 80%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유료회사의 80%를 우리 현대에 줍니다. 두 번째 뭐하세요? 이 회사는 17만 원으로 더 이상 돈 낼 게 없어. 내가 조금 빨리 보상을 더 많이 받겠다. 그래 봤자 돈 1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세 번째가 뭐하면 이 회사는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다시 갱신이나 등록 수수료가 없어. 이런 비즈니스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입니까? 3천만 명이라는 공식 인원들이 확정이 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크라우드는요. 가입한 날로부터 전세계 풀 수입을 계속 줍니다.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로얄 포인트라는 걸 줍니다. 여러분들 마일리지 알죠? 뭐 아시아나 한국 대한항공 롯데카드 신세기카드 마일리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거요. 여러분 현금을 찾을 수 없지만 현금 같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크라우드는요. 왜 그럼 넷동 마케팅 mln 방식으로 하냐. 그것은 회사의 수익을 나눠 줘야 되는데 방식이 크라우드니 mln 마케팅 기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쓰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이 아시겠죠?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원의 숫자가 돈이 되는 뭐예요? 그 동안에 구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음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라쿠텐 중국의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런 회사들이요. 다 인터넷 플랫폼 회사예요. 뭐예요? 회원이 돈이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자 회원이 돈인 사람. 누구나 가입하면요. 훌륭한 아이템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회원들에 모여있음으로 인해서 단 5분만에 몇분도 안 돼서 내가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고 여기 우리 글프장님 김수진 글프장님도 와 계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엄청난 전 세계 1년 반 동안 2년 동안 해야 될 그 경제적 불을 우리 글프장님은요. 두 달 반 만에 다 따라잡았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놀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두바이 갔는데 막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옆에 가서 서고 막 자 크로아도원은요. 이렇게 합니다. 우수한 제품을 주고 전 세계 여러분들이 사업과 기업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라는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그 아이템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여러분들이 회원을 소개함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너무 쉬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파렛도의 부채를 기억하세요. 10명 소개하면요. 그중에 두세 명은요. 반드시 이 사업을 저주합니다. 그 사업 안 돼. 그 사업 문제가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의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요. 벌써 3개월 뒤에 문 닫아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클라우드원에는요. 판사, 검사, 변호사, CIA, FBI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 회사의 경쟁자들은 전 세계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나 명쾌하게 정직하게 이게 회사는 공개합니다. 그리고요. 이 회사의 비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은 변화하고 성장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템들을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한다.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클라우드원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만오천명에서 만팔천명 들어왔다는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제가 돈을 15만원 75만원 투자해서 돈병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내 소개가 거짓말이 아니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회사를 못 봤는데 이 회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조나스 베르노 창립자이십니다. 요한 폴스타인 이분이 초대 CEO였습니다. 현재는 ICT 개표께서 요한 웨스터 달 이분은 20개국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계시던 분이에요. 전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다 총동을 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문은 미국에 적을 해서 전세계법을 적용시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런 분들이 이 회사를 정도 변경을 하고 있다. 2019년도요. 회사는요. 8900% 승강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733% 승강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아멘은 아니 페이스북은요. 2년동안 100만명 빼 못 모았어요. 우리는요. 1년반만에 2천만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가 버는 모든 기업을 전세계 MLM 달걀 마케팅을 다 뛰어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수익의 어마어마한 돈을 다 회원들에게 환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세요. 성공 가능성 있는 회원 지금 어제부로 3천만명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수익 회사의 수익의 지급률이 80%입니다. 여러분들 1조원을 벌면요. 그중에 8천억을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올해 안에 1억 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3억 5천명이 될 것 같고요. 5년 이내에 20억 명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속도로 간다면 페이스북이 지금 25억 명 정도 됩니다. 25억 공식적으로는 합치면 25억이고 제가 비공식으로 봤을 때는 한 27, 8억 정도 되더라고요. 형원들이. 그런데요. 크라우드온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갑니다. 그거 왜일까요. 지금 코로나는 특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비대면 비즈니스가 됐어요. 아멘은요. 마이너스 5% 승량했습니다. 우리가 8900% 승량할 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물류 회사입니다. 아이템을 전달해야 돼. 제품이 가야 돼.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 커미션을 통해서 돈을 벌어내리기 때문에 전달할 게 없어. 필요하면 교육을 듣고요. 필요하면 내용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로또라든지 이런 회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 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 회사는 히피스타라는 사이트인데 실시간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회사들의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컴퓨터는요. 어디에 있는가면요. 보시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예. 뭐 공산주의 개발도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헤드쿼터가 서버가 왜 경제 메카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두겠어요. 서버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우리나라 주택공사에서 만약에 가구수 아파트 이런거 할 때 몇명 하여 10만명 하여 서버가 다운됩니다. 여러분 3천만명에 10%만 300만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서버를 유지하려면요. IP 트래픽에 대한 캐파스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되는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붙지 않으면 이 서버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하는지 저는 아는거에요. 서버가 듀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웹서버가 다릅니다. 호스트 서버가 따로 있고요. 듀얼 모바일 서버가 따로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시스템이 서버립니다. 그런데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 들어가고 있냐. 볼게요. 대한민국이요. 23.4% 페이지비오 36.1% 러시아 스페인 아르바이잔 남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미국이 여기까지 올랐네요. 미국이 어저께 보다 지금 두 단계 더 올라왔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미국은요.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회사는요. 2021년도에 우리에게 두 가지 비전을 줬습니다. 첫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예. 뭐예요. 공연 예. 그 다음에 마인도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전문적인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뭘 합니까. 플라넷 ix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될 회원들은 25만 명 빼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300만 명 400만 명의 정규 회원들이 이미 플라넷 ix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7월 7일 날 어 견우와 직려가 만나는 7월 7일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돈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내년도에 되면은요. 전세계 왜 글로벌 패밀리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세요. 합해가 통일되면요. 전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중국은 유엔화 일본은 엔화 한국은 원화 그죠. 유럽은 유로화를 씁니다. 근데요. 전세계 돈을 하나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갑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천만 명이라는 회원들이 없었으면 전 이 사업 안 했습니다. 안정된 회원들이 있었고 이 회사에 스몰 엔젤 투자 15만원만 저는 투자했으면 됐습니다. 지금 17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모션 기간을 어제 끝나고 진행하고 있죠. 지금은요. 에픽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의 내용의 돈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3천만 명의 공식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회사는요. 공유경계를 실천합니다. 뭡니까. 회사 수익의 80%를 준다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앉아있나요. 돈을 주니까 얼마나 주니까 많이 주니까 네. 그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회사는요. 블록오션 시장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잘 몰라. 돈이 되는 걸 몰라. 자. 우리가 지금 위기죠. 위기를 끊고 하면 뭡니까.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KYC 들어오시면 반드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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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속이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요. 제휴 회사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요. 회원 가입을 해서 CEO 회사의 지분을 받을 때는요. 그냥 막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요. 4월 8일부터 버전트가 출발했습니다. 제휴 회사에서 정상적인 회원이라는 가치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KYC 인정을 빨리 받아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KYC 인정받는 시간 1분만 하면 됩니다. 자. 잘 모르죠. 모르면 옆에 하시면 도와달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더 웃기는 게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연일 집값이 또 오는데요.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원래 2월 21일날 나온 겁니다. 가상의 지구를 투자하는 MZ시대 자. 20대들은 M시대라고 합니다. 10대를 Z세대라고 해요. 이걸 MZ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죠.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돈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뭔가 하세요. 8만원에 했던 게 50배 올라와요. 40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야. 웃기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랄만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압구정동 부산 서울에 반포 해운대 이거 해운대 앞바다입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땅을 누가 사는 거 아십니까? 조선인민주공화국 북한에서 다 샀어요. 보세요. 인공기입니다. 자. 우측에 보세요. 예. 미국도 들어가 있고요. 캐나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 아파트 쪽에는 많이 샀고요. 왼쪽 위에는요. 캐나다가 샀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대한민국 땅땅이 전부 다 외국사람들 다 팔 것 같아요. 자. 요한 폴얼스탄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한 웨스트달 ICT그룹 대표께서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자는 그 미디어시장을 우리는 몸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3천만 명의 회원들이 이미 확보가 되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축하한다. 페이스북은요. 2004년도 설립이 되었고 2012년도에 나스닥이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532조 6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요. 약 28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약 30만원의 주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비상장이고 회사는요. 약 2유로 1유로가 1,352원 우리는 현재 2유로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천원도 안됩니다. 우리 회사는요.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 랜딩기간을 떼기 전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어요. 에어비엠은요. 전세계 2008년도 설립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전세계 숙박을 공유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크라더원은 어떻게 돈을 베나요? 회원들이 늘어나면요. 커미션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줍니다.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80%를 나눠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류가 코스트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예. 저는 이 회사의 아이템이 굉장히 과학제구고 잘 설립이 됐다. 전문가사입니다. 자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원래 말입니다. 4월 9일날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날 오후 2시 3분에 정부에서요.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테스크 포스크 팀이 형성이 됐네. 야 세상에 이제 뭐예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신설하 9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했나요. 장차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재정기획부에서 신산업으로 이것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민간 투자 방향을 투자를 받고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아 이거는 재정기획부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예. 수익률을 50%를 깔고 간답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5천만원의 수익을 깔고 간대요.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랍니다. 야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자 플라넷 ix 야 그게 뭐야. 그게 돈이 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kbs 서초동에 있는 예술전당에서 기본적으로 하면 수익이 2천만원 닿았던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하면 돈이 3억씩 들어와. 그러면은 거기서 공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상공간에서 공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사장님처럼 대단하신 프로페셔널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 다 보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기회와 역할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미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력이 400만 8만원짜리 싹쓸이해서 50개가 올라가서 400만원이 됐네요 그것도 6개월 1년도 안 돼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알아봐야 됩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익률이 5천배랍니다 자 크라우드 ix는요 회원수가요 지금 2년만에 3천만 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유저수가 돈이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요 그 회사에 회원이 얼마가 있느냐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크라우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년 6개월 2년도 안 된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마케팅을 다 섭려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도 정심 정행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수익의 80%를 회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뉴라이프 아메이 오렌지 오렌지 프로 유니시티 잘하시는 회사들 다 있어요 멜라루카 다 있습니다 유스킨 이런 회사들을 다 뛰어넘어서 어떻게 1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회사가 바로 수익의 80% 공유경제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비즈니스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세 가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소비자입니다 두 번째 멤버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원이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회사의 패키지를 구매하고 회사의 보너스와 수익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게임 회사 미그스타가 우리에게 침해 뇌의 탄력을 주는 그런 인지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했던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2회사로 들어오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가상현실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질 텐데 땅을 사고 팝니다 그게 플라넷 아익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게 뭐냐 3차원 가상현실 세계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가 됐어요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돼 그래서 이 시점에 원래는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플라넷 아익스가 나온 겁니다 메타 시장은 지금부터 엄청난 속도로 돈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의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요 이 회사의 앞으로 BP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지금은 헥사곤을 주는데요 빨리 최대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아니 내일 7월 7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 픽셀이라고 그럽니다 육각형의 모양을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육각형이라고 헥사곤 영어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죠 현재 400만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미 해운면버시이 돼서 7월 7일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플라닛 ix를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사이트가 개발되었고 이미 공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30년도 메타버스 가상회사시장은요 1700조 시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자 이런 것이 뭐길래 8만원짜리 땅이 400만원에 사고 팔까요 에 진짜 어마 무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앞에 다고 메타버스 로블록스라든지 셰페토라든지 오길러스 코스트2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뭐예요 가상시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수익모델이 2021년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닛 ix 패키지 회원들에게 먼저 개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빨리 픽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돈을 뭐해요 선점력을 주는 거죠 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받는 것 뿐입니다 좋아야 안좋아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사건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익혀 있습니다 회사는요 로얄포인트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요 우리가 있는 마일리지를 줍니다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지만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자 앞으로 40%의 빌리직 배당권리를 로얄티 포인트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스트림 보너스를 줬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로얄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줍니다 유효기간은 1년동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2년동안 유효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얄포인트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사람 소개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멀티월렛입니다 멀티월렛 앞으로 전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지갑입니다 애플페이와 구글페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체 지갑이고요 커미션이 다 지갑으로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돈을 벌면 이치감에 들어서 돈을 이치해서 바라는게 찾으면 됩니다 좋아요 안좋아요 회사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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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